그쵸 이거 하는데 그럼 어차피 예측에 좀 파악이 네 고런 품반 라이브요 그 다음에 자 공항 품반 라이브 진짜로 해야되는게 뭐냐면 지난번 얘기는 물류죠 물류? 네? 여기에 태세한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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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권이라고 제주도가 갖고 있네요 네? 여기에 화물 운영권이라도 제주도가 갖고 있으면 물류경이 더 싸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.8배라고 제주도의 물건은 가격이 육지에서 쓰는 거에요 1.8배에요 그러니까 2개밖에 쓸게 못 쓸거야 그 다음에 지금 공항에 있는 거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제주공항 근처에 기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주공항은 이 도심에 너무 공항에서 부득까지 부득까지 5킬로 연동에서 도총까지 4킬로 트레이드랑 모노레이드를 건설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조그만 구역을 가자고 이 사람들이 그거 안해요 이게 사려면 완전히 한 명 한 명씩 돌아야지 거래하기에 돈이 많지 그래도 저게 관광품으로라도 이용객이 있지 연동해서 도총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거를 차를 내버려두고 그것을 타겠어요 공항에서 나무까지 아 그거는 뭐 가망성은 있지만 그게 그 그 일으키고 아니 여기 1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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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몇십억이 되는구나 건설일자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땡굴려서 땡굴려서 일주도로 강남품이든 뭐든 차라리 다 돌리는게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항을 쓰는 아까 물유 내가 보기에는 제2 제2 뭐야 신 신 구도 거기 구도 확장하는거 그거 빨리 길어가고 타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류기용이 장난 아니야 물류기용 물류기용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자꾸 저기 뭐야 그 주위 이 따라불나면 되더라도 저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현 정권의 당에서 전부 다 국회를 하고 있잖아요. 네.